오늘 낼 수 없는 그런 주제지만 제가 또 한 번 정도 다룰 만한 그런 주제가 지금 뭐 주가도 폭락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한 번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로소득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가장 중요하죠 그게 뭐 한 7할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하면 3할 정도는 투자소득을 투자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가상화폐도 결국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70% 정도가 빠졌으니까 그냥 폭락이라기보다도 대폭락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애플 주식도 뭐 한 25% 이렇게 하면 그건 폭락이고 70% 정도면 거의 재앙 수준의 그런 대폭락인 거죠 이제 기사를 기자가 다뤘는데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은 항상 이제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동시에 함께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시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가설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생 자체가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전공을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직장에서 경력을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다 투자지 않습니까 투자에는 모두 이런 뭐가 따릅니까 리스크 위험이 따르죠 위험 없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험 없는 투자는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로 생각하고 가상화폐에 의해 전망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숙대받된 가상화폐 시장 우량 비트코인에는 약이라고 가상화폐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상화폐 시장의 대학살 파티가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조차도 파티가 끝났는지 일시적으로 파티가 끝났는지는 본인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본인이 떼부자가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사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의 가설이다 그 사람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던 가상화폐 시장이 차갑게 실었고 이때면 시장이 길고 긴 빙하게 접어들 것이나 비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고점 대비 70% 떨어졌고 이드리움은 고점 대비 80% 넘게 떨어졌다 한때 2조 9,044억 달러 우리 돈은 약 3,424조 원에 됐던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 총액은 약 9,650억 달러 1,138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루나 사태로 시장의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많은 전문가는 가상화폐 시장이 21세기 초기에 소위 IT 거품 붕괴와 비슷한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왼쪽에는 비트코인 가격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세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2017년 7월 달에 2,500달러 수준에 샀던 사람이 6만 달러에 팔았으면 도대체 수익이 얼마 되는 겁니까 4,6에 24 한 24배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시 9,650달러로 떨어진 거죠 2만 천 달러로 떨어진 거고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 총액이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이고 대폭락인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극단적인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빅제로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는 종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에 가상화폐 가운데 99%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극단적인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또 다른 논을 펼치는 사람이 있죠 2000년 초반에 다컴 버블 붕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빠지더라도 비트코인, 이드룸 같은 우량코인은 살아남을 것이고 거품 붕괴가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치 인터넷이 처음 유행하던 시기에는 기업 가치가 없는 회사가 너무 많았고 이 회사들이 정리된 것처럼 가치 없는 가상화폐가 정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하락장은 긍정기기다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이죠 비트코인은 다컴 거품 붕괴당이 살아남는 아마존과 같을 것이고 2000년 IT 거품 붕괴로 다컴 기업 95%가 도산했을 때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도 생존의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살아남아 지금의 세계 최고 기업이 됐다 극단적인 그런 비관론과 극단적인 낙관론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재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뭔가 투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어떤 재화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뭘 뜻하죠?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그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또 빙하기를 거쳐서 그런데 사람들의 수요를 말을 하는 사람이나 판단한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누군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만 또 그 언젠가 가격을 여러분들 그게 귀한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살려고 하면 또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수요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냐 저는 단정적인 토인을 쓸 수가 없답니다 여기 시피님은 일시적인 듯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람들의 욕망이 디지털 화폐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반등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견 남기신 분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의견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귀담아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전문가보다도 예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석 님은 비트코인은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는 다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명진 님은 완전히 다른 개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정점의 4분의 1, 5분의 1까지 폭락한 적이 지금까지 4, 5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전 정점의 몇 배 수준으로 다시 폭등했습니다 폭등하게 되면 내가 왜 그때 안 샀을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만 지금 같은 순간이 와도 새가슴들은 사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결과 역시 과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수요가 있는 곳이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는 곳이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탐욕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이때 또 사 모으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종석님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는 한마디로 모든 사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똑같이 들리는 거죠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까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 계속 생각해 보고 또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 문을 열어두는 거죠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친김에 가상화폐의 국내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 보시니까 이게 이제 2021년도 5월 27일이니까 지금은 좀 줄었을 겁니다 가상화폐의 국내 투자자가 587만 명입니다 2021년도 1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2022년도 2월 자료인데 밑에 국내 주식 투자자가 1,384명 1년시에 465만 명이 증가한 거니까 예를 들면 주식 투자자가 465만 명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 명이 잘 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상화폐 투자자가 2021년 5월에 587명이면 주식 투자자들의 절반 정도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다음에 이거는 2022년도 6월 20일 자료입니다 가상화폐 1억 이상 투자자가 국내 10만 명 정도를 육박하고 있다 여기 지금 이제 댓글을 보니까 공병호 박사님 김은희님 말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투표 감사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되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밑에 댓글을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겁날 수밖에 없겠구나 새로운 것은 항상 반발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게 모든 종류의 핵심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를 주로 대가지고 어떤 자동차의 도입이라든지 인터넷의 도입이라든지 다컴 기업의 도입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반발하게 되는 거죠 부정선거의 발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